아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디 휴일 잘 쉬고 계시죠 아 잠시 외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네요 들어가고 잠시 쉬고 커피 한잔 마시고 쉬는 도중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워낙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더 잘났다 더 잘한다 더 앞서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 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더 팩트를 가지고 해도 팩트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약간 뻥이 많이 뻥 일종의 뻥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왜 뻥을 많이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뻥 좀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결국 열이 받은 거예요 왜 열 받은지 그랬더니 마이크론이 이제 기술 뻥튀기에 좀 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다 열이 받아 가지고 삼성이 이제 초강수를 둔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달 26일에 열린 그 삼전에 1분기 실적 설명회죠 컨퍼런스 콜 그 니콜라스 코드와 UBS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1ZD램의 양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1ZD램 양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자가 한 짓만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묻지도 않은 답을 내놨어요 1ZD램은 그 15나노라고 하네요 15나노미터의 그 D램을 말한답니다 D램을 말하는데요 순간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수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공식 석상에서요 그 15나노 같은 D램의 선폭을 밝힌 것은 2015년 2월 이후 처음이라네요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 부사장의 이날 발언이 의도한 것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자사 D램의 선폭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본격화하기로 그 선폭이란 것은 반도체 업체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예요 척도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좁을수록 작고 전력 효율성이 높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좁을수록 작고 전력 효율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근 5, 6년간 그 업계 관행은 구체적인 선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D램 공정이 10나노대에 진입하면서 그 D램 업체들끼리 나노 단위의 기술 경쟁 및 마케팅을 자제하자 그리고 안목적인 그런 신사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 난이도가 높은 그 D램은 아까 말한 것처럼 D램은 그 선폭 1나노를 좁히는데도 한 2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뭐 빨리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입니다 1나노 줄이는데도 보통 2에서 3년 정도 걸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술, 기술 마케팅의 실익이 크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그 D램 업체들은 이런 이유로 최근에 5, 6년간 선폭을 약간 두리뭉실 하겠어요 두리뭉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6년에요 그 10나노 때 그 D램 중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을 1X라고 합니다 1X는 1세대라고 하면 돼요 1세대 10나노 그리고 2018년에 등장한 2세대는 뭐라고 하냐 2세대 2세대는 1Y라고 해요 1Y로 하고 그럼 3세대는 뭐라고 표현하냐 3세대는 1Z라고 표현을 합니다 1X, 1Y, 1Z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초에 4세대는 뭘 표현하느냐 이때는 1A라고 합니다 1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는 1X는 10나노 때 후반 이게 보고 있고요 1Z는 1Z는 한 10나노 때 중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중반 정도로 추정한다고 하는 거죠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1Z, D램과 1Z, D램과 SK하니스의 1Z, D램의 스펙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타사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6년 만에 관행을 깨우고 구체적으로 선포를 적시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사 D램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양산하는 1A D램은 14나노로 합니다 14나노 1A의 D램이 14나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 업계에서는 삼전이 이제 선법 공개를 결정한 진짜 이유로는 그 치열해지고 있는 D램 산업의 기술 경쟁을 꼽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7나노 7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공정에 주로 확인해졌던 그 EUB 있죠 EUB 그 장비가 D램 공정에 들어오면서 이제 업체들의 자존심을 건 미세 공정이 이제 치열해졌죠 미세 공정이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만 나냐 같은 대만이 또 있어요 대만에 이제 나냐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나냐 나냐라는 같은 5위권 D램 업체들도 10나노 때 초반에 미세 공정에 진입을 추진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6년에 1세대 아까 말한 것처럼 10나노급의 1X D램 양세를 먼저 시작하는 등 기술 경쟁에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 경쟁 업체보다 최소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거의 앞섰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 1Z D램 개발까지도 이 같은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굳이 선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D램 기술력은 D램 기술력은 삼성 2인전 최고다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통했죠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이제 4세대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4세대 이제 4세대부터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데 4세대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10나노에 1A로 표시하죠 2D램 부터입니다 그 32 마이크로 있죠 32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지난 1월에 1월에 1A D램을 이제 뭐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했다고 이제 전격 선언을 했어요 전격 선언을 했는데 업계와 학계에서는 세계 1위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에 한방 맞았다 그런 평가를 냈었죠 근데 3전에 그 DS 부분의 고위 경영지들 사이에 쓰는 이 같은 평판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있어요 그 대외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3전의 메모리 사법 관계자들은 그 1X나 1Y, 1Z, 2D램 모두 자사 제품의 성능이 경쟁사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경쟁사보다는 경쟁사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그 1A D램을 마이크론의 1A D램을 과연 진짜 진짜 이게 4세대의 제품 맞냐 볼 수 있냐 그런 의문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이크론이 이제 기술 뻥튀기에 나섰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은 개발 양산 소식을 발표는 했지만은 결국 뭐 제품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뭐 공개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반도착화 교수는 같은 세대로 불리는 D램이라도 주요 3, 4의 제품 간에는 분명한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기술 격차 기술 격차가 있다 그래서 기술력이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3전이 숫자를 공개한 건 더 이상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선언한 것 같아요 너희들 아무리 뭐 설치고 설레발 친다 하더라도 니들 기술은 아직까지 3전에 못 따라온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 D램 경쟁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인데 이제 3전의 그 전략 수정으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 이제 D램 업계의 기술 마케팅 경쟁이 이제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업체 관계제에서는 내부에서 삼성이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이 나온다며 불편한 기색을 이제는 나타낸 거죠 일단 그래요 이제 자기들이 발표를 했으면은 정확하게 그런 뭐 사진과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는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만들었다 뭐 세계 최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삼성한테 안 통한다는 거죠 삼성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하면 그래도 삼성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기술 격차는 상당해요 상당하고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 1A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 아직 신빙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빙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삼성이 조만간 또 4세대 제품 멋지게 만들어놔서 보여주겠죠 아직까지 그래도 D램 시장에서는 최강자가 삼성 아니겠으니까 랜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만 어느 어떻게 정도 잘하면은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꽉 잡을 수 있을 건데 시스템은 워낙 TSMC가 막강하다 보니까 TSMC만 잡으면 돼요 TSMC만 잡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EUV 공정이기 때문에 이제 선당 공정 들어가면은 이제 충분하게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 5나노급의 이전 이하에서는 별 차이 없어요 TSMC하고 삼성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TSMC가 지금 뭐 10나노급 이상에서 많은 제품 만들다 보니까 포즈션이 많은 거지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는 삼성하고 그다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삼성이 충분하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 신화 다시 한번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마칠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냅쇼 다음 영상은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마칠게요